한숨하게 집으로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육간에 집 나간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붙인 표호입니다. 가정아 살아나라, 가정아 기뻐하라, 그럼에도 살아냅시다, 사라져서 고마워요. 이런 표호들이 계속 붙여졌습니다. 가정 중수를 핵심 가치로 놓고 있는 우리들 교회는 가정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자꾸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범죄했던 우리를 출애급기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힘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에 드디어 들어가게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기고 또 어깁니다. 그러다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 에스게일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되었다 함이 없이 끊임없이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가시려는 이 부활의 주님이 빌어주신 평강의 외침이 들려서 영의 집인 예수님께로 또 육의 집인 가정으로 돌아오라는 음성이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돌아올 수 있을까요? 첫째로 사로잡혀야 돌아옵니다. 1절 2절입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세에 내가 그 발간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약인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세라 서른째 해 30년은 에스게일의 나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봅니다.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사로잡혀 있으면서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의 그 발간과는 절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곳입니다. 모든 곳이 너무 풍요로워서 안 나타날 것 같고 또 너무 고난이 극심해서 안 나타날 것 같은 곳입니다. 자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로 점진적으로 잡혀갔고 풀려날 때도 1차 2차 3차로 점진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할 때 단번에 망하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안 들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1, 2, 3차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사로잡히는 것 중에서도 특별히 나의 왕 여호약인이 사로잡혀야 땅끝까지 내려가서 하늘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의 왕이 사로잡히고도 1년, 2년 가지고는 안 되고 5년은 되어야 한답니다. 인생이 이렇게 즐깁니다. 내가 목을 메고 바라보던 최고 강대국 바벨론 갈대아 땅인데 막상 그곳에 가서 사로잡힌 삶을 살다 보니 그곳은 너무나 슬픈 땅이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시기마다 사로잡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로잡힌 만큼 하늘이 열렸습니다. 학창시절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그발강가의 영광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혀서 목을 메고 그곳에 가고자 했습니다. 가난한 고학생이 나를 채찍질하면서 시간에 사로잡히고 인정중독에 사로잡혀서 드디어 서울대학을 가고 그 학벌로 바벨론의 그발강가 같은 시댁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문자 그대로 제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혀서 문밖 출입을 못하며 걸레질을 하며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아마도 대통령도 문자적으로 이 구치소에 사로잡힌 것이 기가 막힐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의 기도로 이 일이 구원의 일이 되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나의 왕이 사로잡혀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지지자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파면을 면하게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에 오게 갇히니 저도 이제 5년 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갇혔냐고요? 저는 피아노만 치다가 피아노도 못 치고 책도 볼 수 없고 문밖 출입을 못하고 1년에 한 번 친정아버지 생신날에만 외출에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걸레질로 날마다 야단을 맞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그발강가인데 도우미가 두 분이나 있는데 그분들의 시집살이까지 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억지가 춘향이를 이긴다고 무학자이신 시어머님은 남편을 잘 만나셔서 회장님 사모님이 되셔서 저 같은 고학력자를 마음껏 시집살이를 시키셨습니다. 인격적인 모독도 당하고 의사인 남편에게 폭력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주일마다 곱게 한복 차려입고 갔습니다. 요즘 신사임당 드라마를 보면 한복이 너무 아름답죠? 제가 한복에 아주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사임당도 고난이 많았지만 저 또한 보이는 모습으로는 다들 부러워했겠지만 이 재정장노 수석장노님이신 아버님과 권사님 가정에서 제가 설 땅은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나쁘신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말하면 저희 시아버님은 난분이십니다. 정말 이남내려와서 이 사업도 엄청나게 일으키셨고 그 백을 못 세는 어머니를 90 훨씬 넘도록 지극정성으로 모신 효자이십니다. 또 무학자이신 어머니의 모든 화를 정말 받아내신 엄청난 애처가이시고 또 그 많은 돈과 지위를 가지고도 평생 바람도 안 피셨습니다. 또 자녀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정말 좋은 아버지셨어요. 그분들은 최선을 다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 문화가 다르니까 저는 이제 공부하고 피아노 치고 거기에 인생을 다 보냈는데 그 모든 거를 막으니까 그 최선이 저는 이제 죽을 것 같이 숨이 막혔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정말 모르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여자와 사발은 내돌리면 깨지고 여자와 명태는 사흘에 한 번씩 밟아야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남편은 나에게 공공연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정말 그건 맞는 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저 이제 학교에 나오라고 이런 저기도 있었는데 오퍼도 있었는데 그렇게 학교에 나가고 강의를 했다면 저는 당연히 누군가를 만났을 것 같고 그러면 100% 이혼했을 것 같습니다. 저를 안 내보내신 것은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잘하신 일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힘들 때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환경입니다. 누구와도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다들 부러워하는 시선 속에서 정말 일어날 힘이 없는 제가 날마다 이혼과 자살을 생각하던 날들이었습니다. 오픈할 수 있는 고통은 그래도 약한 고통입니다. 누군가에게 말도 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분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석 장노님 자부로 저야말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어도 문자적으로도 사로잡힌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우위로부터 말씀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4대째 무태신앙이지만 완전히 사로잡힌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훈련이 없었다면 교양있게 마음껏 교만하게 살면서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고 살았을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5년 만에 하늘이 열리니까 똑같은 시공간인데 더 이상 그 결혼이 옥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옥에 있어도 하늘이 열리면 더 이상 옥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13년 만에 제 남편이 천국을 갔어요. 저는 또 다른 시기에 그 30대의 청상 과부의 몸으로 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렸기에 에스겔 말씀으로 살아나서 세계 방방곡곡에 에스겔 간쟁을 하고 다녔는데 남편이 간 후 7, 8년 후에 다시 성경 묵상 에스겔이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셋째 홍보가 천국에 갔어요. 다시 7, 8년이 지나고 에스겔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 친정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힘들 때마다 에스겔 말씀이 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항암을 할 때는 둘째 언니인 선교사님의 남편인 형부가 이제 3년 반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또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이것도 저에게는 사로잡힘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생각하면 천국에 가야 이 수고들을 그치라 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죽음을 참 많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외에도 친정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고 시부모님이 다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막내이니까 나이들이 다 많긴 하시지만 이 가운데 민숙이의 슬로버스의 딸들처럼 거기도 이제 아들이 없죠. 그런데 우리 딸들은 다 죽어가는데 아무도 안 죽고 성경에서도 가장 불쌍히 여기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저도 과부같이 안 생겼지만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게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일이죠. 저 빼고 우리 딸들은 참 이타적인 것 같고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남편도 너무 잘 섬기고 순정하고 얌전해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딸들을 너무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좋다 보니까 그 남자에 대해서 하나도 의심이 없이 정말 암호하거나 결혼을 한 것 같아요. 한결같이 힘들고 상처많은 남편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힘든 성도님들을 괜히 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딸들은 도저히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4대째 축복이라면 그래도 그런 남편과 살아낸 것입니다. 당한 것이 많고 그렇게 힘들었기에 드러나지 않아도 그렇죠. 지금 저희 언니가 한 분이 여기 나오시지만 별로 정말 드러나지 않죠. 그래도 그 힘으로 우리 딸들이 빈민성교로 기독교 유아교육계에서 저는 이렇게 또 목회로 쓰임받는 것을 보면 이 짧은 인생에서 사명을 엄청나게 찾았다는 생각이 들고 사명대로 살게 하시니 어머니는 실패한 것 같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어떤 성도의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자기는 과부를 가장 무시하는데 우리들 교회 목사가 과부여서 절대로 안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를 목장 보고서에서 읽었어요. 87년도 에스겔 말씀을 처음 목장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에스겔과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참 겁도 없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이 백성이 패혁하다고 아무도 네 말을 안 들을 거다 그래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남편에게 사로잡혀서 제대로 복음을 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백성이 얼마나 패혁한지를 몰랐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착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지만 30년이 넘게 복음을 전해오면서 얻은 저의 결론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두가 박수 쳐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것이 저의 마음인데 그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주의 일인가 봅니다. 이제 개척하고 13년을 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남들이 보면 목해의 정점이 있는 것 같은 시점에 그죠? 13년 만에 만 명이 넘었으면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암으로 사로잡혀서 문자 그대로 꼼짝 못하고 이 대여섯 달을 항암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들 감옥에 가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면 6개월을 감옥에 가는 것과 6개월을 항암을 하는 것 어떤 걸 여러분 선택하실래요?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감옥? 감옥 그죠? 아휴 내 말이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면 6개월 만에 나온다면 감옥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구치소를 보니까 아주 있을 만하더라고요. 아프지도 않죠. 책도 마음대로 보죠. 게다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변호사는 그냥 하루 종일 만나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저 할래요. 그러나 제가 믿음으로 항암을 겪은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제가 겪어보니 저는 하늘이 열려서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서 가니까 사명으로 아프고 먹고 걷고 진짜 사명 때문에 또 일어나고 그나마 또 산책도 하고 그랬지만 아픈 것만 생각하면 진짜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간은 자존적인 교만이 있어서 육체의 고통을 겪다 보니까 그 끝이 있는 육체의 고통을 보통보다는 제가 이제 이게 끝났잖아요. 항암. 일단 항암 끝났습니다. 그거보다는 정신적인 영적인 고난이 더 힘들고 지옥을 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저 또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상을 주셔야지 외남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안 들었습니다. 이렇게 유황불 같은 항암의 사로잡힘에서 저에겐 또 하늘이 열렸습니다. 제 자신의 죄성을 더 많이 보고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안 당해보면 모를 것 같아요. 택한 자는 일이 생길수록 정말 자기 죄를 보는 그런 이게 상이고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경험해 보시기 바래요. 이 모든 일이 저 김양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때마다 알맞게 돕는 섬길들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 다니엘은 동시대의 선지자로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고 예레미야는 남아있던 사람이고 이제 다니엘은 총리로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도운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도 내 삶의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핍박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또 멀리서 돕는 사람이 있고 다니엘과 같은 위치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순정했어도 하나님께서는 택자라면 사랑하는 자를 고립시키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반드시 돕는 자를 허락하십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인생의 시기마다 사로잡혀 있는 그 발깡가는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나의 왕, 여호야, 기는 무엇일까요? 학벌 돈 남편 안에 자녀 질병입니까? 도박과 마약과 여자 남자입니까?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고통 중에서 어떤 고통이 힘들고 또 지금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이 사로잡힌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돕는 자가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에게는 아직 하늘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왜 돕는 사람이 없어? 그건 여러분에게 아직 하늘이 열리지 않았어요. 새가족도 어려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새가족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남의 집에 처음 와서 남의 집이 아니고 여기는 주님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내 집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우십니까? 안 어려우시죠? 안 어려우시죠? 할렐루야 새가족이 안 어려우면 제가 설교 너무 잘하는 거예요. 육의 집이나 영혼의 집이나 돌아오려면 두 번째는 그 사로잡힌 때를 인정해야 합니다. 1절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서른째, 넷째 달, 초다스 때에 날짜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 발간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다 같이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나의 사로잡힌 모든 인생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서 하늘이 열리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서 3장 이 개혁한 글에는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래서 8절까지 각종 때를 이렇게 다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목적을 아는 것이 때를 아는 것입니다. 목적에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도 내 인생의 목적을 세울 때 잠시의 기쁨이 있어요. 내가 목적을 세우고 걸어가는 것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과 상통이 됩니다. 목적을 세우고 가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에 이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든 무엇이든 목적을 세워놓고 잘하려는 목적을 세우기만 해도 나의 현재의 상태를 인정하고 어디가 부족한가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즐거워요. 잘할 생각을 하면 이것이 때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학벌, 직장, 결혼 등 목적을 바꿔가면서 수없이 목적을 세워봤지만 인생의 목적 중에 최고의 목적은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게 하기 위해서 힘든 식구들에게 사로잡히게 하셔서 각종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울고 있습니까? 울 때가 되어서 우는 것입니다. 웃을 때가 되어서 웃는 것이고 고난받을 때가 되어서 고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거룩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것이 이 목적을 이룰 때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오늘 나의 현재의 일들을 인정하기 위한 이런 연습임을 아는 것이 거룩의 목적을 이룰 때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나의 현재의 일들을 인정하기 위한 이 연습 이것이 연습임을 아는 것이 거룩의 목적을 이룰 때입니다. 새가 태어나서 작은 병에 넣어서 아무리 보살펴도 자라면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죠. 새는 자라는데 내보내지도 않고 병도 안 깨진다면 그 새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깨어지는 아픔이 있는 게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깨지는 것만 아프다 그러지 말고 깨어져야지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하범사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상황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어난 일이 내가 나인 백성이라면 내 삶의 결론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살 길인지 모릅니다. 남편이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아내가 속을 썩입니까? 내가 거룩의 목적이 되지 않고 그리고 당연히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니까 내 식구들 내 자녀 남편 아내가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람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내가 예배가 우선되지 않고 목적을 거룩에 두지 않냐고 행복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내 삶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 이 농단 사태를 보니까 아무도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잘못이라고 그런데 우리들께 성도님들이 날마다 내 탓이라고 내 죄라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았어요. 그 쉬운 일을 안 해서 탄핵이 되고 구속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지도자의 최고의 자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대통령이 거의 없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은 내가 직접적으로 잘못하지 않았어도 이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내 탓이요 하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는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진보나 보수나 다 치우쳐 있다고 봅니다. 부이스라엘의 아왕은요 상하궁을 짓고 정치를 너무나 잘한 왕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를 가장 악하다고 했습니다. 믿는 우리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구속사의 관점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이 거룩이 아닌 사람은 지금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 나라가 지금 나뉘어서 그러죠. 청와대에 있어도 구치소에 있어도 내 삶의 결론이란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건강해도 암이 걸려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때를 거부합니다. 고난의 때를 멀리해달라고 물러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전도서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키실 때가 있는데 그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항암을 겪어봤으니까 이런 말 해도 신빙성이 있죠? 내가 오늘 조금 붓긴 했지만 아름답죠? 그게 뭐 얼굴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나와서 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리고 막 지금 이제 내 때를 지금 제가 간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에 보면 죽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 땅에는.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 죽을 때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죽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이 죽음의 때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이 죽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죽을 때는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영생을 가졌으면 죽을 때도 영생을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때가 전도서의 예약이 나오는 모든 때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 세월을 아낍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잠들지 말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게 무엇입니까? 내 모든 때를 인정하지 않아요. 입맛대로 선택하고 입맛대로 거부하고 상처받고 기분 나빠서 그 다음에는 합류화시켜서 쾌락으로 피하는 것이 잠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합류화시키면서 각종 중독으로 다 빠져갑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어떤 것도 다 아름답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렵죠. 그죠? 적용이 어렵습니다.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으며 내 본분을 알고 내 때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제가 사로잡혀서 폭풍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또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면 저는 때를 모르고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언안우 에스길 간증을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집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주부 집사였던 제가 갑자기 유명한 목사님들과 함께 유학생 집회인 코스타 강단에 서고 그야말로 사역의 전성기라고 할 만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음성은 엄마의 때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어요. 아빠를 잃고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은 아이들을 먼저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에스길 뒤에 보면 순종해서 제가 날개를 들이였습니다. 저도 그 시기에 집으로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집에서 그룹 모임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사역 자체가 우상이었다면 아마 큐티 모임도 그만두고 이제 전세계 방방곡곡에 간증만 하러 댕겼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오늘날에 큐티 선교회나 우리들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날마다 말씀을 보고 적용하며 또 한두 사람 양육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13년 후에 선교회와 교회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간증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빨리 저를 내보내시지 않고 13년 또 가두셨어요. 집에 계속 1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서 집 문 밖을 못 나갔는데 또 그 다음에는 자발적으로 적용해서 50이 될 때까지 30대 가부가 적용이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뭘 잘랐다고 곳곳에 제가 뭐 간증하는 게 저의 업도 아니고 그러나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사명으로 모두를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 순정이 사명이 되어서 지금의 지체들을 모두 영육간의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생각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때에 있습니까? 아내 때 남편의 때 자녀의 때 며느리 때 어느 때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목적과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제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고 하는 일마다 잘 돼가는데 지금 날개를 들이우고 서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세 번째는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여우야 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세라 갈대하 땅 그 발간가에서 여우야의 말씀이 부시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우야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임한다는 것은 말씀을 알아먹을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의 4대째 모태신앙인 저희 집안도 제사장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사장 가문의 딸로서 바벨론과 같은 시집살이 사로잡혀있던 제게도 특별히 말씀이 임했습니다. 30년 4월 5일에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제 나이 30에 또 사로잡힌 지 5년 시집살이 5년 만에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회계를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회계로 제 힘으로 회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1년 2년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 죽지도 않고 그래도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죽지도 않고 이혼도 하지 않고 있으니 제가 어디 부흥회를 간 것도 아닌데 주님은 저를 방문하셨습니다. 걸레질하고 있는 저를 방문하셨습니다. 양재야 양재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걸레질하고 밤잠 못 자면서 그렇게 걸레질을 하려고 밤잠 못 자면 공부하고 편호치고 서울대 간 것이 아닐 텐데 지금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도 해석이 안되었습니다. 누가 보곤 16장에 바리세인들이 돈을 좋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고 했는데 저 또한 바리세인처럼 얼마나 모범생입니까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 힘든 가운데서 지체도 없고 말씀도 하나도 안 깨달아진 이 교회는 왜 다녔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은 환상으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드디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땅끝까지 내려가서 무시를 받으니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차특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얼마나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몸빼바지 입고 변소 청소만 하던 어머니를 제가 무시해서 이제 새벽 기도 갔다가 돌아오신 어머니를 학교 가다 만나면 그 몸빼바지에서 똥내가 나니까 너무너무 창피해서 피해가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부시라는 이름은 멸시받다는 뜻이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힘주신다는 뜻입니다. 유교사상으로 뿌리 깊은 집안에 시집을 와서 저의 어머니가 얼마나 무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친척들에게 무시당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렘 목수의 아들이 자기들의 구세주라 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창피하면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저는 엄마가 창피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엄마를 딸인 제가 무시하는데 시댁에서 엄마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저를 무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바리세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며 10년을 반주로 섬겼지만 저는 사명으로 피아노치고 공부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야망으로 피아노치고 공부하고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돈이 좋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시입자리 하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건가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문자적으로 내 나이 30살에 5년 시집살 이렇게 이렇게 꾀 맞추기도 힘들텐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 사악을 시키려고 저에게 애숙의 말씀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해서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면 여호와의 권능이 권능이 반드시 임합니다. 이 시대의 여자로서 목회를 하는데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주의를 해나가겠습니까? 그 길이 너무 힘든 길이기 때문에 권능의 말씀을 주십니다. 권능이 임한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 현재의 이유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돈 벌고 권세 갖고 아들 잘되고 이런 것이 권능인 줄 알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전혀 못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유교가 14대째 내려온 집안에 저의 어머니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이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 집안에 예수가 전해지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비록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께 시집 온 지 몇 년 만에 작은 집이 믿게 되었을까요? 65년 만에 처음으로 작은 집 형제 우리 저희하고 같은 또래 그렇게 이게 유교가 14대 내려온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다 65년 만에 오셨습니까? 정말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추는 집은 더 힘든 거예요. 비록 육적으로는 멸시받았을지 몰라도 이 집안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는 무시받으셨어요. 부시의 아들 새벽마다 몸빼차림으로 교회 변서 청소 하면서 드린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내 부모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멸시받는 사람이고 천대받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에스겔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하필 왜 이런 집에 태어났는가 왜 이런 집안에 시집을 하는가 장가를 왔는가 내가 왜 이 집안에 아픈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암이 걸리게 하시는가 낙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특별히 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임할 때 힘주시는 에스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해보세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사로잡힌 사건에서 특별히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할 것이 생각나십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해석이 안 돼 원망하며 지옥을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공동체 고백은 KBS에 나왔던 어떤 성도의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KBS 다큐스페셜을 보는데 암이라는 사로잡힘에서 말씀으로 헤쳐나가는 이런 부부의 영상을 봤어요. 남편은 핸드폰 만드는 연구원이고 아내는 피아노를 전공한 엘리트 부부였어요. 3년 반 정도의 결혼생활을 했는데 첫 아이를 낳고 산후주 의료원이었을 때 남편이 대장암 말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너무 괴로워하시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또 아내까지 림프정 말기암이라는 산모가 청천벽력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글쎄 KBS에서 그 부부가 큐티를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언뜻 지나가는데 그 교재가 큐티인이 아니겠어요? 큐티인은 뭐죠? 우리들 교회의 큐티 집 큐티 의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밖에 없다면 사랑하고 축복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싶은 것이 나의 투병기라고 정말 그래서 그 부부를 우리들 교회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제일 은혜 받은 게 암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자기 죄를 보게 해주는 기도가 더 은혜 된다고 이분이 글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자 우리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투병 생활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또 큐티 하시면서 또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어떻게 보면 쏙된 말로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그렇게 비아냥 걸릴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느끼는 거는 그 벼랑 끝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두 팔 벌려서 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으시고 나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함 가운데 그 시간들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목회자 세미나 오시는 목사님들께 그런 목사님들께 감히 한 말씀드릴 수 있으시다면 네. 사실 저도 아프고 나서 많은 목사님들이 와주셔서 기도도 해주셨고 건면도 해주시고 건면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형제님 이 질병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고난이니까 이 고난이 이겨내시고 승리하실 겁니다. 치료 되실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는 머리로는 아멘 아멘 돼요. 그리고 꼭 그러길 바라고 그런데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기도는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격을 깨워주시는 그런 기도 당신이 나한테 상처 줬던 것 그동안 결혼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것 그리고 투병하면서 내가 겪었던 그 수많은 마음 아픈 일들 그런 게 해결이 안 돼서 마음속으로 너무 괴로웠는데 큐티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그 간증이 나와 있잖아요 그분들의 나눔과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망치로 멀리를 두들겨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게 제 삶으로 어느 순간 딱 녹아들면서 제 재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 가정에 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아 이게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었구나 라는 게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의사한테 들었을 때 통증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진단 받았을 때 암이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더 아팠을 것 같아요 통증이 너무 심했을 때 암입니다 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 내가 곧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왜냐면 통증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아 이러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이 딱 들으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뭘 못했고 뭐 이런 게 아쉽고 하나님 저 아직 이런 거 안 했는데요 이것도 하고 싶은데요 라는 생각은 정말 1위도 안 들고 아 엄마 나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죽더라도 엄마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말씀이 특별히 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암 동아리 환우들이 모두 큐티인을 가지고 큐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평범한 날마다의 간증들이 이 암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의 이렇게 마음의 자기 죄를 보게 하고 그리고 정말 그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큐티인을 가지고 다 살아났다는 얘기 그 다음에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 정말 이게 사명이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이 됐고 특별히 새벽 기도 때 단임 목사님의 항암을 위해서 늘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셨는데 자신들에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은혜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해주셨어요 암 속에서 각자 죄를 보면서 내 삶의 결론이라고 고백한 이 부부는 사나 죽으나 영광이 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죄 때문에 아파하면 그 어떤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터뷰하러 갔을 때만 해도 이제 우리 아내분은 이제 이렇게 좋아졌고 남편분은 굉장히 많이 힘들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 생각지도 않게 아내분이 희문의 일부에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남편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같이 이렇게 큐티를 하고 그거를 벌써 이렇게 KBS에서 한다는 것 자체로 벌써 사명을 감당한 거 제가 얘기한다는 게 벌써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벌써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부를 그랬더니 오늘 오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아내 집사가 완전히 완쾌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분도 그 지금 무슨 수술 이후에 지금 경과와 예고가 너무나 좋으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이 부부를 보고 너무 감사했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또 고쳐주실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닐 수도 있는데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이미 값진 천국을 누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어요 이렇게 집으로 오려면 이렇게 사로잡히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한 번만 사로잡혀서도 안 되고 저도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로잡힐 일이 계속 저에게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나의 사로잡히는 그 때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왔나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의 결론이다 그렇게 인정하셔야 돼 회개의 역사로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말씀은 회개를 하지 않냐고는 말씀을 아무리 봐도 정말 그렇게 보면 교만 밖에 할 게 옷이 없는 것 같아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대였던 그 발간가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실 것 같은 그곳에 사로잡힌 지 지금 몇 년입니까 내 인생에 그런 사로잡힘에서 하늘이 열렸지만 시기마다 오는 사로잡힘에서 아직도 천이 여기는 부시아버지를 붙잡고 환경탐만 할 때가 또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에스겔로 부르셔서 이미 힘을 주시고 계시는데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한 나의 이런 과거의 생각을 부시아버지를 붙잡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말기암에 사로잡힌 이 부부에게 말씀이 많이 권능이 임했습니다 전국에 확신이 서고 죄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로잡힘이 있습니까 이제는 집으로 돌아와야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집으로 돌아오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사로잡힘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